안녕하세요. 파이썬 권재야, 자랑해 파이썬 4시에 보는데요 권재야, I love you 네, I love you 저는 파이썬을 애플, 애플 맞아볼게요 애플요?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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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미래의 스티브 잡스 유행 뭐랄까? 여러분, 저 지금 비티방 가요 도전 신청하고 비티방 가고 있어요 와, 개 떨려 진짜 처음이어서 떨려요 와 목걸이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수수랑 왔어요, 수수랑 수수랑 일단 저는 세팅을 다 해봐 지금 10시에 이삭하거든요 30시 나와서 30시 저희 학교는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근데 3개는 팔아놨습니다 직접 열어드리면 다르겠어요 오, 이겼어 오, 이겼어 오, 이겼어 오, 이겼어 시간이 남아서 게임하려고요 저는 오버워치하고 얘는 서븐 내야 서븐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지금 성적이 어떠세요? 지금요? 지금요? 아, 떨려 22773 22773 22773 22773 22773 너 빨리 하마 이거 야, 이거 선택 잘해야돼? 중국 선택 비티방에 이런 거 야, 지금 시간 어떻게 됐어? 미쳤노? 미쳤노? 우선 우선 lived in a thrived 야! 왜이래? 싫어해 진짜요? 터졌다고? 터졌다고? 미친거였냐? 이게 진짜 힐리였어 왜이래? 터졌어 터졌어요 여러분 2분 뒤에 기다려 기다려 2분이 나는데? 왜 나왔나 어? 여러분? 전 이미 끝났습니다 끊으면 돼요 뭐야? 쏠 쏠 아까 이거 어떻게 했냐 하면 됐어요 그냥 세 개만 빠르게 쳤습니다 세 개만 빠르게 쳤습니다 잠깐만 핵심 배운거죠? 네 아니 이거 안하면은 18년 3 나는 12학점밖에 안돼 10 이게 되네 이거 우리 학교에서 안하는거 아니겠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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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i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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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